안녕하세요 날개달자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R15 부품들 가운데 A1 부품과 A2 부품으로 나누어지는게 어떤 구분이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제가 손으로 들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약간의 떨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각대에 올려놓고 찍으면 소총 자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삼각대에 올려놓고 찍으면 일부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총을 길다는 소총을 다 나오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잡고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약간의 흔들림이나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총 리뷰 영상을 찍기가 좀 상당히 힘들어요. 총 자체가 길기 때문에. 아무튼 AR15 부품 중에 A1 부품과 A2 부품으로 나누어진데 사실 M16 A1용 부품을 A1 부품이라고 하고 M16 A2 부품을 A2 부품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M16 A2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서 지금 보이시는 M4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M4는 M16 A2랑은 다른 총이지만 부품들이 여러가지 A2 부품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A1 부품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이 앞부분에 플래시 하이더하고 A형 가늠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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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늠쇠가 아니라 A형 가늠쇠 이 두 부분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M16 A1 플래시 하이더 같은 경우에 3지창 3가닥으로 있는 초기형 3지창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후기형에 들어가는 버드케이지 형태의 3장형 플래시 하이더가 있는데 이게 A1 플래시 하이더고 이게 A2 플래시 하이더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드리자면 A1 플래시 하이더는 모든 부분 상하좌우 모든 부분에 포트가 뚫려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다 반면에 A2 플래시 하이더는 아래쪽은 뚫려 있지 않고 위쪽만, 위쪽에만 뚫려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된 신형 플래시 하이더라고 할 수 있죠. 포트를 위쪽으로만 뚫어서 가스가 위쪽으로만 방출되게 해서 총구가 약간 위로 들리는 것을 좀 막아주고 그리고 아래쪽의 먼지가 이렇게 분산되어서 위치를 노출하는 그런 위험성을 줄이도록 개선된 A2 플래시 하이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A형 가늠새가 이게 위에 있는 게 M16, A1에 장착된 게 A1 가늠새고 밑에 M4에 장착된 것이 A2 가늠새입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A1 가늠새는 지금 M16, A1에서 보시다시피 M16, A1은 배럴이 가는 펜슬 배럴이라고 미국에서 부르는데 펜슬 배럴에 맞게 이 가늠새 부분의 이 굵기가 굵기가 펜슬 배럴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A2 가늠새는 헤비 배럴이라고 하죠. M16, A2 같은 경우에도 지금 M4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유탄 발사기 장착용 홈이 파여져 있지만 이 부분이 안 파여져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굵기로 헤비 배럴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원의 직경이 헤비 배럴을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이 A2 가늠새, 펜슬 배럴에 맞게 된 것이 A1 가늠새입니다. 그 배럴의 굵기 외에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총을 위로 들어서 이 가늠새를 총알을 넣어서 돌려서 높이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 A1 가늠새는 가늠새가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늠새 폴이 가늠새바가 원형으로 되어 있죠. 초점이 맞췄는데 그리고 다섯 방향으로 돌려서 맞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A2 가늠새는 이 가늠새 폴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가늠새를 돌려서 높낮이를 조절하는데 이게 4방향으로 사각형이기 때문에 4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된 건데 원형보다 사각형이 가늠자와 가늠자를 통해서 바라볼 때 더 명확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이 형상을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다섯 포인트로 정지되는 것이 4포인트로 정지되게 그렇게 바뀐 것이 A2 가늠새의 특징입니다. 이게 개선된 A2 가늠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아시다시피 가늠자 같은 경우에도 A1 가늠자는 좌우 조절밖에 안되고 원의 크기만 조절되는 반면에 A2 이것은 M4에 장착하니까 분리형 캘링 핸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M6인 A2와 같죠. 그래서 탄화를 넣어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조절비 한 번 씁니다. A2 가늠자는 오른쪽에 이 버튼을 손으로 돌려서 좌우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 다이얼이 있어서 이 다이얼을 돌리면 이게 거리 조절 다이얼입니다. 이게 가늠자가 위로 올라오죠. 이만큼 이게 0점을 잡을 때 쓰는 게 아니라 0점의 높이는 앞쪽의 가늠새를 통해서 높이 조절을 하고 이 뒤쪽의 가늠자는 엘리베이션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높이를 다이얼을 돌려서 조절할 수 있게끔 발전된 형태의 A2 가늠자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피스톨 그립이 있죠. 피스톨 그립이 일자 형태인 이것이 바로 A1 A1 피스톨 그립이면 손가락 콤이 파여져 있는 것이 A2 피스톨 그립입니다. 재질도 바뀌었습니다. M16 A1 모든 포니처 개머리판과 피스톨 그립과 핸드가드 모두 글래스5가 들어간 뭐라 그러죠 베이클라이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나가지고 베이클라이트째로 제작된 반면에 A2 부품은 전부다 ABS 수지로 플라스틱 느낌이 더 강합니다. ABS 수지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 앞쪽에 핸드가드도 ABS 수지로 이렇게 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톡 같은 경우에도 A2 스톡이 A1 스톡보다 지금 여기는 M16 A2가 없어서 M4로 보여드리는데 M16 A1보다 A2 스톡이 약간 더 길고 그 다음에 뒤에 도어 트랩이라든지 이 뒷부분에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재질 또한 베이클레이터가 아니라 베이클레이터가 아니라 베이클레이터가 아니라 ABS 수지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AR15 중에 A1 부품과 A2 부품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를 영상으로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이상 날개달자였습니다.